다이어트 보조제, 약간 부스트 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여자들의 필수템, 고크시 게리겔. 그래서 정말 최적화된 두께, 피도 안 나고 여름에 Y존 건강, 거품 입자가 굉장히 쫀쫀해서 정원에서 오렌지를 딱 이렇게 오렌지를 딴 정원에는 막 꽃들이 이렇게 칸방 샴푸가 머리카락도 좀 덜 빠지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모발의 탱글함. 그냥 샴푸만 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여름철 필수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장마철이라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고 정말 여름에 아주 필수적으로다가 향수적으로다가 필요한 필수템 제품들 오늘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바이탈뷰티의 메타그린 부스터샷 7일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본품 7개에다가 하루치 더 추가 증정돼가지고 얘는 8개가 총 들어있는데 메타그린 뭐 너무 유명하죠? 바이탈뷰티는 아모레퍼시빅 대표 이너뷰티 브랜드고 메타그린은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제가 옛날부터 메타그린 알 형태로 돼 있는 거 고체 형태로 돼 있는 거 먹으면서 좀 체중 관리하고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좋아했고 메타그린은 제가 정말 옛날부터 잘 믿고 먹던 그런 제품인데 여름철이면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살같은 여러분들께 많이 노출하잖아요. 이제 여름휴가나 수영장같은 놀러가는 것 때문에 이제 체중 조절을 좀 다들 많이 하실 텐데 여름에 이렇게 단기 다이어트 할 때 혹은 정체기에 좀 고생을 하는 다이어터들에게 약간 부스트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얘가 고함량 녹차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찔살은 컷하고 콩에서 추출한 APIC 아픽 이 성분이 이미 찐살은 버른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좀 실제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딱 8일 맞춰서 먹으려고 저번 주부터 얘를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 3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정제 알이 2알 이렇게 있고 밑에는 액상이거든요. 이거를 함께 섭취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먹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언제 먹냐면 하루 중 섭취 칼로리가 가장 많은 시간 예를 들어 저녁을 좀 헤비하게 먹었다 아니면 점심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다 하면 많이 먹은 식후에 먹거나 아니면 운동 전후로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먹고 액상이랑 같이 먹어줘요. 액상은 무슨 맛이냐면 되게 맛있거든요. 약간 포도? 포도는 아니고 뭐지? 아무튼 약간 새콤달콤한 이온음료 먹는 느낌? 내 목넘김이 되게 좋아요.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헤비하게 먹었다거나 운동 전후로 이제 갔다 와서 얘를 먹어줬는데 근데 굳이 막 운동 전후나 식후가 아니어도 아 맞다 까먹었다 이러고 먹을 때 많잖아요. 까먹었더라도 늦게라도 꾸준히 7,8일 딱 맞춰서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무튼 여름철에 좀 단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약간 시너지 효과랄까? 좀 다이어트 하면서 같이 겸으로 먹어주기 좋은 제품이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여자들의 필수템 우리 레이디즈들의 필수 곱시 게리게스 곱시 게리게스 사실 뭐 남성분들도 써도 남성분들도 이제 뭐 가리 범위? 가릴 범위가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필요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여름철에 저희 제3의 눈들을 좀 가리기 위한 여름철 필수템인 니플패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킨패치 포 트래블 스킨 10 2종 컬러입니다. 전 노말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박스도 안 버렸는데 이렇게 딱 열자마자 짜잔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런 엄청 예쁜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되게 엄청 단단하고 저렴한 느낌도 진짜 안 나고 되게 견고한 파우치예요. 사실 저는 좀 니플패치를 어떨 때 좀 많이 이제 붙이냐. 여름철에 휴가 갈 때 약간 좀 핫그러처럼 입으려고 약간 탱크탑이나 튜브탑 같은 거 입을 때 아무래도 조금 브라를 하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많이 니플패치를 붙이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캐리어에 보관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케이스도 같이 증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캐리어에 이렇게 쑥 던지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 다녀도 굉장히 케이스도 단단하고 엄청 견고해가지고 휴대가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케이스가 없거나 있는데 좀 부실한 케이스의 니플패치들은 좀 가방에 넣기도 좀 불편하고 휴대도 어렵고 했는데 얘는 너무 망가질 일도 없고 견고하고 디자인도 진짜 세련되고 이렇게 열어보면요. 안에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밝은 컬러하고 하나는 좀 어두운 텐 컬러. 전 피부가 좀 밝은 편이라서 밝은 컬러를 사용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좋은 게 두께가 진짜 테두리가 진짜 얇아요. 테두리가 얇아서 우리 그 버스트 포인트 이어 꽥치스 있잖아요. 그 닿는 부분 말고 가슴 살 부분은 좀 되게 얇게 밀착이 돼서 들뜸이 없고 티가 안 나는데 이 우리 뽀잉뚜 있는 중심부 두께는 그에 비해 굉장히 좀 적당한 두께여서 정말 최적화된 두께. 전체적으로 밀착력이 되게 좋고 티도 안 나고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인증을 받은 안정성 점착제를 사용한 제품이어서 예민한 피부도 자극 없이 피부에 접착할 수 있고 이런 패치들 재사용 가능하신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접착력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간단하게 물로 세척을 하고 자연에 이렇게 건조를 좀 시켜주면 재사용이 가능해요. 편하고 티도 안 나고 보관도 편리하고 굉장히 성분도 좋고 재사용도 가능해서 진짜 찐 강추하는 니플 패치. 다음엔 또 여성용품 하나 추천을 들어갈게요. 지노렉스 페미닌 클린 폼 기획 세트입니다. 제가 지노렉스 제품은 이미 사용을 해오고 있던 제품이었거든요.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페미닌 클린 티슈 이거. 이거 되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여름에 Y존 건강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질 산도가 안 맞거나 여름철에 덥고 습해지면 Y존의 여러 가지 질환도 생기기가 좀 쉽고 불쾌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특히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 지노렉스 페미닌 클린 폼은 락토바실러스 발효 추출물 Y존의 미생물 생태계를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서 Y존의 굉장히 건강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제품이거든요. 98% 식물 유래 성분이고 거품 입자가 굉장히 쫀쫀해서 적은 롤링으로도 저자극 세정이 가능하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랑 향균 효과 입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저는 사실 이 청결제 전에 이 티슈들을 먼저 접했거든요. 저는 이 청결제 티슈를 좀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가 좀 찝찝하고 아니면 생리 중인데 밖에서 이렇게 폼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볍게 쓰는 용도로 좀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되게 용이해서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 특별히 청결제랑 티슈 3매도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이걸 구매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덤으로 증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둘 다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또 드리고요. 다음엔 또 여름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 바로 향 제품인데요. 스킨뉴의 이노센트 샤워젤 선셋 오랑주인데요. 이 스킨뉴에서 나오는 거 제가 하나 또 있는데 머스크 로션 이것도 갖고 있고 아무튼 이 스킨뉴에서 나오는 향들이 되게 잔향도 좋고 향 퀄리티도 되게 좋아서 바디로션도 잘 사용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워시도 잔향이 굉장히 오래가고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살결에 약간 좀 은은하게 잔향이 남거든요. 잔향 코팅 샤워젤이라고 불리고도 있다는데 이 선셋 오랑주는 이번에 좀 나온 신상 향인데 노을진 바다에 산뜻한 바람을 담은 시트러스 플로럴 계열의 향이라고 해요.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싱그러운 여름날에 약간 Come by your name의 그런 약간 티모시 살라메가 있는 그런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니스 약간 그쪽에 약간 지중해 약간 그런 느낌의 따스한 섬나라 따스한 나라 이런 데서 정원에서 오렌지를 약간 탁 이렇게 땄을 때 나는 싱그러운 향 그리고 그 오렌지를 딴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 피어나 있는 그런 암튼 플로럴 플러스 오렌지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좀 많이 나는 바디웟이에요. 근데 얘가 또 여름철 피수템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좀 더운 여름에 맞는 비타민C 비타민C를 활용한 약 알칼리성 제형이라서 각질, 피지,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고 또 사용감이 생각보다 약간 쓰고 난 다음에 약간 뽀드득뽀드득하단 말이죠. 향이 좀 약간 은은한 머스크 향이 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의 마무리감이라나 싶었는데 실제로 좀 사용해봤을 때 여름철에 사용하기 딱 좋을 정도의 은근 뽀득하고 개운한 느낌의 마무리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맞는 그런 개운한 사용감이라 여름에 딱일 것 같더라고요. 여름철에 좀 사용할 만한 바디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완전 추천을 드리고 다음에 또 샤워하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샤워 많이 하니까 여름철 샤워할 때 필요한 또 필수템 짜잔 닥터포헤어의 폴리젠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대용량 기획 세트입니다. 이 닥터포헤어 폴리젠 샴푸는 제가 진짜 찐 고증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 솔직히 광고 있지만 광고 있지만 진짜 제가 이미 한 번씩 다 써보고 알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들 템이거든요. 특히나 얘도. 제가 닥터포헤어 이 폴리젠 샴푸 현재 진행용으로 ING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통 약간 빈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약간 어디까지 썼냐면 이 정도면 대충 한 이만큼 남은 것 같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라벨도 벗겨지고 찐 이 물대도 끼고 정말 화장실에서 그대로 나온 흔적이 느껴지는 진짜 찐 고증템입니다. 이 샴푸는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서 모발 빠짐 감소 효과가 확인된 탈모 증상 완화 샴푸예요. 단 4주 사용으로 두피 안티에이징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 두피 각질 및 피지 개선 두피 탄력 및 뿌리 볼륨 증가에 도움이 되고 민감한 두피도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샴푸예요. 제형은 살짝 밀키한 화이트 컬러인데 굉장히 쫀득하고 부드럽고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는 편이에요. 제가 이게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이기는 하지만 제가 원래 머리카락도 되게 되게 얇고 숱이 막 그렇게 풍성한 편은 아닌데 이 폴리젠 샴푸를 사용하면 모발이 굉장히 좀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약간 그런 막 한방 샴푸 광고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여인천하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빵시빵시 이렇게 풍성한 뭐 그런 머릿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딱 그런 느낌의 약간 탱글함 있잖아요. 모발의 탱글함. 그런 게 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고 막 머리카락이 갑자기 막 너무 많이 자란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과장 광고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발들 한 가닥 한 가닥 하나하나의 영향이 좀 살아나는 느낌? 머리카락도 좀 덜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좀 나요. 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용량 기획 세트로 팔고 있는 거는 방금 보여드린 이 큰 사이즈의 폴리젠 샴푸하고 플러스 200ml가 추가 증정이 되는 어메이징한 기획 세트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는 굉장히 여름철 필수템으로 당당하게 아주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샴푸즈. 그다음에 또 헤어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 보여드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남았다고 하도 될 양일지도 모르게 그냥 딱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남을 만큼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브러쉬의 모링가 리프레쉬 헤어식초 딥클렌징. 얘는 제가 진짜 몇 통을 비운지 모르겠을 정도로 조그만 사이즈인데 이거 큰 사이즈도 있거든요. 이거는 초록색 바틀에 있는 딥클렌징 버전이라고 하는데 액상이 빨간색 액상인 크랜베리 헤어식초. 그것도 썼었어요. 요거랑 그거 이렇게 번갈아서 계속 둘 다 좋아서 쓰는데 조그만 사이즈인 거는 진짜 한 3, 4통 썼고 큰 사이즈인 것도 한 2통? 진짜 몇 통을 비웠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계속 쓰고 있는 헤어식초인데 왜 여름철 필수템이냐? 제가 좀 약간 지성두피거든요. 머리에 좀 기름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좀 고생을 해요.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진짜 완전 떡지고 난리가 나고 청소년기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게 요즘은 옛날에 보다 그렇게 지성두피는 아닌데 아무튼 머리에서 기름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여름철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딱 샴푸할 때 요거를 그렇게 따가지고 홈이 되게 작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의 아주 작은 홈이에요. 액체가 나오는 구멍이. 그래서 샴푸 다 하고 난 다음에 두피에만 요거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작은 홈으로.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축축. 두피만 이렇게 살짝 마사지를 해주면 두피가 너무 시원하고 그냥 샴푸만 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두피 모근 뿌리 속까지 정말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고 확실히 얘를 사용하고 나면은 머리에 기름이 훨씬 더 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여름에는 매번 머리 감을 때마다 사용을 해서 좀 빨리 많이 많이 쓰는 편이라 금방 자주자주 비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도 진짜 필수템.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제품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얘는 다트인사이트의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 메이크업 픽서인데 얘가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원래 조그만한 사이즈도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50mm 사이즈인가? 그거를 쓰다가 얘 한 통 다 비우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110mm 좀 대용량으로 나온 사이즈를 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데요. 한번 뿌려볼게요. 안 그래도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한번 찍고. 냄새도 굉장히 약간 상큼? 리프레싱한 그런 냄새가 나고 분사력도 굉장히 안개처럼 좋은데 저는 메이크업 픽서를 좀 자주 애용을 하긴 하거든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고정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약간 밀림이나 떡짐이나 그런 거 없이 조금 무너짐 없이 지속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마무리도 되게 촉촉해서 좋아요. 그냥 미스트 뿌려주는 것처럼 약간 마지막에 또 화장 다 하고 기분 좋게 뿌리기도 되게 좋거든요. 메이크업 픽서라고 그래서 얼굴을 막 건조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미스트 뿌리는 느낌으로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화장이 훨씬 더 오래가고 메이크업 지속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 해서 제가 정말 옛날부터 계속 이거 출시됐을 때부터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던 픽서랑 이것도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여름철 필수템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